경상남도가 지방세 세수의 차질없는 확보와 2월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도내 전 지역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섭니다. 이에 따라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징수활동기간으로 정해 총 30명의 징수 전문인력을 투입해 6개 권역별로 도시군 광역징수기동팀을 구성해 현장 합동 징수활동을 펼칩니다. 이번 징수활동기간 중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중 징수 가능 체납자에 대해서는 방문 납부 동료 등 체납액 자진납부 유도 및 납부 확약서를 징구하게 되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 압류와 금융기관 신용거래 중지, 예금 압류,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적 체납처분 조치를 실시하게 됩니다.